Q. 응원법 숙제 잘했냐고 물어봤습니다. Q. 멜로디의 응원법을 듣고 우리가 더 신나게 무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응원법을 Sc Unusk favorson mount Q. 응원 선거래 저항에서는 enabled Q. Configure emets and 저는 What it is now scheduled to sing 민혜경 오늘 마이크 여기다가 꼬꼬 하기로 했어. 광배랑 눌러주면 얘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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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 다이바른같이 위께 일찍부터 제가 함께해줘 진짜 신식으로 가면 진짜로. 들어가서 식사하시고요. 또 오늘 일정 있으신 분들 파이팅하세요. 출근 잘하고 학교 가야돼서 학교 잘 가고요.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내가 봤을 때 현식이한테 혼날까봐 무서워가지고 다들 외워온 것 같아요. 잘 외워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와 근데 무슨 건포도가 막국수에 이렇게 많아? 이게 건포도 막국수. 막국수가 맛있어 보이네. 그러니까. 나는 새우젓이 좋아요. 새우젓을 찍어먹기요. 탁들어졌쫓 새우젓! 이거 듣겠다. 형이 젓갈로 딱 잡으면 진짜 이거 잡아. 젓갈로 딱 그거 잡아. 그냥 잡지. 나한테 피해주면 안 돼. 하나, 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아! 나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에 버블. 아이스크림 먹어. 사랑 아이스크림! 아니 아이스크림은 싫어 안 땡겨. 탱크보이 탱크보이! 나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에. 콜라포! 딸기 요거트 스무디. 딸기 요거트 스무디. 딸기 요거트 스무디. 딸기 요거트. 티코가 이렇게 좀 나한테 좀 멈출낼만한 거를 제시해달라고. 건너리만 해서. 버블 추가. 두 개. 하면은 우리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먹으면 돼. 네. 근데 형 또 먹게? 앙근밥 먹고 뭘 왜 이렇게 또 먹어? 뭐 먹으면 그러네. 야. 또 먹냐 그러면서 치킨 먹고 있는데 지금. 웃긴다. 껍질은 칼로리가 없어. 무슨 소리야. 제일 많아. 아니 형. 칼로리는 있어도 무게가 없잖아. 무게가 이거는 들어가봤자 내 몸무게랑 전혀 연관이 없어. 아무리 먹어도 안 물리는 게 한 가지 있어. 멜로디라고 하려고 그러지? 다 알아. 다리인데? 멜로디의 사랑. 컷.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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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좀 너무 늦고 지금 티라노사우로스 같아. 너무 짧아. 어? 티라노사우로스 애교?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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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무섭다. 얘 약간 영이야. 야. 나 진짜 안 무서워 나? 너 어차피. 야. 이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형이 해. 아니야. 아니야 나 생각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야. 미니 형이 있어. 의장마다 시장이 불러. 계속해 계속해. 야! 이야. 아냐 다 말하자. 야. 이 선수. 대기 실행인데. 야. 뭐야 야. 대기 실행이냐고. 야. 대기 실행이. 이야. 학생이랑 화장실 가질 뿐요. 같이 갈 사람. 화장실? 같이 가줍니다, 내가. 아아아아. 아아AAAAaAAAA88 형 형! 한 실험 동안 풀 거야? 그거 아니면 이따가 해 오늘도 멜로디.. 멜로디 를 위한 드래 잘 봐 오늘 너무 잘 해가지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까 아침에 수제비 같이 먹자 여러분들 수제비 없더라 갔더니 아까 수제비 다 먹었어. 그치? 형이 나는 수제비? 이랬잖아. 분술하는 거 같아. 그치? 아니 아침에 나보고 야 김찬? 김찬이라서 어 수제비? 어? 했는데 근데 수제비가 없더라고. 진짜 장난으로 응 한 줄 알지. 다 응이라고 하니까 김찬? 응. 수제비? 응. 김치 수제비? 응. 하길래 난 장난인 줄 알지. 김치 수제비를 먹지 않은 거였구나. 그래서 내 잘못이라는 거야? 핑크 플로이드스 공연. 좋아하는 팬티예요. 데이빗 길모라는 비탈리스트가 있는데 데이빗 길라임. 데이빗 길라임. 데이빗 길라임. 데이빗 길라임씨? 데이빗 길라임씨는 언제부터 데이빗 라임을 좋아했나? 데이빗 언제부터 그렇게 데이빗 라임을 맞췄나? 데이빗 혹시 화장실 가실분 같이 가드립니다. 영광이야. 없네요. 네. 세, 세, 세. 디아블로 2 레더 4야. 자, 그것만 오늘 기다렸는데 일단 그냥 같이 하자 할 수 있으면. 오케이, 레츠 고! 화장실 한 10분! 까비. 까비. 수고하셨습니다. 세븐틴! 축하합니다! 서너 보험. 수고하셨습니다! 1등 부사이 끝! 멜로디의 히빗! 부사이 끝! 5시 44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다. It's you! 이걸 보고 있는 너! 그래 너. 고마워. 아침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신문을 돌리고 신경, 신경. 플라운더스의 개 같은데? 플라운더스의 개. 플라운더스의 개. 플라운더스. 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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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도오를 치셨어요, 우와. 와. 어떻게 봤을 때. 목 풀라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다른 문은 울려라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넌 그냥 믿으면 돼 내 오만 멈축한 사람! 이거 뭐하냐? 아니야? 뭐지? 잘 쓰세요! 좋은 일에 쓰시고 뭐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뭐하나?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육성재 같은데 이거 5만원? 아 맛있는 거 사고 어? 땡큐 준 거 봤지? 공식적으로 어? 공식적으로 아이씨 하루하루마다 색이 달라진 느낌 밝게 빛이 나는 나는 기름 김치도 살짝 투과하고 대자 두 개 충자 두 개 오케이 대자가 4,5인분이더라고 카메라를 해도 될인가? 네 대자에서 됐으면 임현식이 지금 한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서 화내라 개 짜라서 중짜라 할 거야 내일 임각 끝나면 돼? 괜찮아요 잘 됐지 뭐 관리하시네 아 요새 자세가 하는 다행히 우리 살아있자 네이봐요 네이봐요 꿈 짓던 향기에 닿아 생명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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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그냥 팡! 치면서 가더라구요 이게 솔레이션이 아니라 렛츠게릿 하고 그냥 거의 이렇게 가 오늘 간지럽히는 바람 어느새 긴거리니 코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제 데뷔했을 것 같아 그래? 응 비쥬얼이 옷에 대했을 것 같아 옷에 대했을 것 같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약간 진짜 5세대 같은데? 다행히 차례eral 오 건강을 파악 해야돼 살살 하지만 파악해야돼 잔디밭 한번 느껴 잔디밭 한번 느껴봐야돼 으 다녀와야 돼 거기다가 배달이가 살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거 왜 안 떨어지지? 괜찮아 먹고 해 먹고 먹고 응? 먹고 해 어? 형, 잠시 계속 갈까요? 다가가지 못했죠 은광이 형 아버지 가사 알아? 그때는 몰랐죠 어려서 몰랐죠 그런데 지금도 몰라 평생 모를 거야 가족 식사 있습니다 저는 동파육 먹기로 했습니다 동파육 성재 멘보 샤웅광도 먹어요 멘보 샤웅광도 먹어요 멘보 샤웅광 짜장면식은요? 먹을 건데요 카페 주인공 정진영 아, 오늘 막방 진짜 멜로디는 응원이 정말 최고예요 오늘 막방 최고예요 해 냈다, 해 냈다 막방이라고 이렇게까지 또 큰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하자였어요. 킹왕짱. 덕분이야!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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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잘했어? 예, 형님! 준비 잘했어, 형님! 가운데 이제 멜로디 M. 하트 눈. I wish. I wish. 살랑살랑살들거리는 살랑바람. 어느새 뭐야, 둘이야. 아, 막방, 막방. 두 달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컴온! 너무 좋은 활동이었다.